2016 전국체전을 맞이해 충남 아산시가 시내 곳곳마다 대형 꽃 장식물을 설치했습니다. 온양온천역 주변 관광호텔 사거리에 설치된 꽃 조형물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. 이 밖에도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내 곳곳마다 꽃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. 아산시는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주요 경기장과 관광지 19개소에 꽃탑과 가로등거리 화분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.